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으며 절반 이상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.8%가 매우 관심있다 또는 대체로 관심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56.3%는 북한 주민의 기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임으로 북한 정권의 반발과 별개로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이와 함께 핵개발, 군사적 위협 상황을 통한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6.3%였으며 그와 같은 행동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3.7%로 집계됐습니다. 한편 기독교 사회책임 등 교계단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.